최경룡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특히 직장인분들 기업인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현금과 관련해서 현금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캐시플로우는 흐름인데 현금과 흐름에 관해서도 흐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흐름이 중요하죠.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흐름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현금 흐름은 어떤 상태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이 좋으려면 우리 가게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소비하고 일부를 저축하고 그 돈이 금융회사로 들어가서 기업들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면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선순환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거 1분기 우리 경제성장을 보니까 0.3% 소비가 약간 증가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936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936조. 936조 정도.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전체 기업. 이게 상장사입니까? 전체 기업입니다. 전체 법인. 이것도 물론 차별화는 아주 심화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그 정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가끔 기업 경기 실사짓을 하고요. 기업 경기를 매월 조사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미중 패권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좀 미루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잘 안 돌아가고 있고 특히 참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쪽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한다. 물론 이제 잘하는 기업들이겠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나는 기업들일 테고. 가게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가게가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개인들 가게에다가 가게를 지원한 비영리다체인데요. 4,985조 정도 이렇게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4,985조. 그런데 이 돈이 작년에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은행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은행으로 다 갔군요. 현금 및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에서 자금순환표에서 발표하는데 그 돈 중 약 46%가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은행 금리가 5% 가깝게 준 은행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금리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돈이 은행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대신 주식으로는 돈이 가게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2021년에 23%였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9.7%로. 그래서 은행은 금리가 높고 주식 시간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가게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4,985조는 상당히 축적된 우리의 금융자산도 많다. 우리가 한 1,800조 되나요? 우리의 gdp가 1년에. 거의 2,000조 가까이 되죠. 2,000조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거에 한 2.5배 정도? 2.5배 정도의 금융자산은 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많은 건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 비교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 비교를 해보자. 우리도 가게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한 2.1배 정도 많거든요. 2.1배.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5배, 6배, 5배, 6배 이렇게 많습니다. 대 6배가 차이가 나.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는 2.1배 그쪽은 5배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금융자산이 더 많다. 그래서 일본 가게가 장기 침체빠지고 디플레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견디는 건 일본 가게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5.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일본 가게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롭다. 그러니까 한 1천만 원 빌렸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또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일종의 레버리지 은행이 저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 쓴 거지. 내가 여유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그런데 우리는 1천만 원 정도 부채가 있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의 여유돈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조금 만약에 이제 그 여유돈이 사라지고 나면 또는 실업률이 높아진다거나 경기 침체가 와서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여유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 경제하고 비교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혹시라도 일본 것처럼 장기 디플레이 빠지 않느냐. 중요한 차이는 일본이 저 90년대 디플레이 빠질 때 수출이 gdp에서 한 9%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한 45%니까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수출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 이익 내고 임금도 많이 주니까 견딜 수가 있는데요. 순전히 가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일본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gdp 성장률 보면요.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속 가계 소비가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채 가계 부채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500조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나요? 전세보증금 같은 거. 이게 이 통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세보증금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만약 이걸 고려하면요. 훨씬 더 부채가 높죠. 이게 언뜻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4인간 채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하락해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내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금융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요새 역전세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부동산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네요. 현금으로 의미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작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4%가 부동산이에요. 맞아요. kb국민은행 조사나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융 자산은 22%인데 이 금융 자산에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빼버리면 순금융 자산은 우리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 자산 비중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돌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복지국가들처럼 국가에서 세이프티 넷 일종의 안정망 같은 게 발달했다. 그것도 별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28%밖에 안 됩니다. 28%? 금융 자산이 67%고요. 우리하고 거의 반대 경우죠. 그 68%라는 금융 자산 중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가 줄어오죠. 그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401k라는.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 가계 자산 금융 자산 중에서 한 20% 정도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51%를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으로 보유해서 어떤 대박을 노린다거나 크게 이게 아니고 이분들은 배당을 가지고 따박따박 내 생활비 쓰고 노후 생활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는 장기적으로 박스권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국 주가는 아주 멀리 보면 꾸준히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가계가 주식장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최근에 미국 주가가 좀 가대 평가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장기 평균 한 43%입니다. 그런데 지금 51%니까. 가곱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만큼 미국 주가가 좀 가대 평가됐다. 혹은 미국 주식이 평균보다는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에서 대박을 친 어떤 수십 년간의 경험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채권이든 해외에서 주식이든 해서 9% 10% 정도 되잖아요. s&p 평균 연평균 100년 수익률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동산으로 일반 가계는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 쪽 시장은 조금 좀. 그런데 사실 보면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아파트 가격 지수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높고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업종 우리 대표하는 우리 수출시도니까. 전기전자 업종 주가 지수가 강남 아파트 지수보다 86년부터 비교해 보면 한 8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etf를 사놨다면. 네. 그렇습니다. 굳이 삼성전자를 안 해도 배당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집은 아주 장기로 투자하는데 주식은 늘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리고 장기로만 보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강남 아파트 지수보다 그렇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오히려 금융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전체 사회의 캐시플로우를 위해서도 현금으로 위해서 좋다. 네. 그렇죠. 사실 아까 우리가 가계 금융재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특히 경기 하강기에는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훨씬 낮춘 가격에서 내놔야 되고 금융시장 쪽은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채권시장도 우리가 좀 발달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거에? 네. 상대적으로 채권시장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좀 발달이 뒤졌죠. 그렇죠. 채권회사가 신용평가에서 채권평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신용등급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주로 현재의 재무제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재무제표. 현재의 자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사체를 보통 3년짜리를 주로 많이 발행하거든요. 3년 이상짜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애플이 최근에 회사체를 많이 발행하는데요. 만기 2년에서 30년까지 발행합니다. 회사체를. 네. 그리고 메타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모회사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40년짜리 회사체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팔렸습니까? 네. 거래가 된다는 건 팔린다는 건. 성황리에. 네. 그러니까 40년 후에도 이 회사는 있을 것이다. 네.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자를 나한테 계속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채도 그 정도로 거래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회사 수익률이 오히려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뢰의 문제네요. 네. 신뢰의 문제죠. 저개발국까지는 조금 모욕스러운 이야기고 하여간 개발도상국 시절에 어떤 현물 부동산 건물을 보고 투자하거나 그것만 믿고 사는 사회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죠. 신뢰가 생겨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또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주가 조작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좀 배당금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 주가가 늘 저평가됐다. 이런 거는 북한 지정학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배당을 제일 적게 주는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지분 가지고 대주주 아들 딸들에게만 뭔가 사익 편취하게 막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맨날 갖잖아요. 주주들이. 그런데 최근에 우리 배당 성향이 꾸준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전에는 우리 배당 성향이 기업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은 한 17%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30% 이상 주는 기업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부동산의 유동화인데요. 주택연금제도. 그렇죠.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기대가 나오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을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든지 주택연금제도 같은 거로 활용해서 유동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금을 쓰시면 그게 또 나라 경제에 또 이바지하시는 거니까요.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요즘 달러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패권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이른바 요즘의 탈 달러와 움직임과 그 영향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경제쇼는 좀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면서 본방사수 들었습니다. 생방으로. 한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저는 아직 모르는데 온 지 꽤 됐어요. 꽤? 네. 오래됐어요. 오래? 13년 됐습니다. 오래됐네. 그러면 얼마. 오래됐어요. 원어민 돼야 되는데. 원어민. 거의 지금 원어민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영어 원어민도 이뤘어요. 아니, 그럼 제가 오늘 이게 경제쇼니까 사실 오늘 주제가 또 달러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 미국에 가끔 가시죠? 네. 코로나 때 못 가다가 올해는 유난히 많이 갔어요. 좀 가보면 피부로 느끼는 미국 경제 중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뭐 재료값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최근에 LA 쪽에 가서 장 좀 보고 요리하는 게 있었는데 재료값이 많이 올랐고요. 또는 팁팁 문화가 확실히 엄청 빡세졌어요. 식당에서 팁 문화 빡세졌다. 한국말 잘하시네. 아, 그래. 빡세다. 국민 방송 맞게 좀 적절한 용어 좀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아, 네. 동생이랑 외식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미국 산지 꽤 돼가지고 마지막에 항상 한 15% 정도. 그렇죠. 팁 주죠. 따로 제가 남겼어요. 현금. 그런데 이제 웨이터 이렇게 패드로 바로 동생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 번 눌러달라. 그런데 20%부터 시작하나? 그런데 얼굴 보면서 눈치 봐야 되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바로 30% 팁을. 100불짜리인데 식사 100불짜리 식사인데 130불로. 팁이 30불이니까. 팁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팁은 사실은 더 적게 내도 되는데. 팁도 세게 받으려고 문화가 좀 닫아졌어요. 제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따로 그냥 웨이터 없는 상태에서 현금 남겼는데. 김 교수님, 그런 것도 일종의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것도 팁이 올라가는 것도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요? 네, 그렇죠. 작년에 미국 서비자 물가가 6월에 9%가 넘었어요.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대로 상승률이 4% 후반까지는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바가 2%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온자재 가격도 올랐죠. 지금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상승률이 연방정부, 연방준비은행,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느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라는 거는 서서히 빨리 안 내려져요. 그렇죠. 이제 공산품 같은 거, 우리 상품 같은 거는 최근에 재고가 많이 쌓으니까. 재고가 쌓으니까 물가를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더욱 중요한 거는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요. 네. 일자리가 많죠. 미국 실업률이 지난 4월 보니까 3.4%예요. 이 3.4%라면 역사상 최저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자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고용이 좋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대요? 일자리가 그렇게 막 넘쳐나요? 동생이 그렇게 취직하기 쉬운 스타일이 아닌데 취직 쉽게 한 거 보니까 일자리 많아가 보다. 아직도 집에서 자택근무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작했는데 아직도 좀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월급 적당히 받으면서 편안하게. 되게 꿀 같아요, 거기서. 꿀 일자리구나. 그 일자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한데요. 제조업 쪽에서는 일자리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실리콘밸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리 가셨다 보니까. 집이 실리콘밸리인데 이번에 못 갔고 다음 달에 갔다 올리려고.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기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막혔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차가 막히는 증가가 좀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요? 제조업들은 이제 서서히 고용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워낙 상품이 잘 팔리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다 고용을 늘렸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 안 팔리니까 제조업 재고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들은 고용을 서서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차가 엄청 막혔는데 90년대 이제 많이. 90년대? 네. 90년대요 뭐. 90년대에는 미국에서 IT 거품이 있었죠. 아 그럼요. 버블. 그때 2000년까지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최근에 달러 가치 하락, 달러 패권 균열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크리스 씨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달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더 잘하시려나? 더 모르시려나?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일단 탈화에 대한 얘기 많이. 최근에 많이 듣고요. 탈달러화. 달러 이제 기축통화 안 쓴다. 그런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직까지 안 믿어요. 그냥 아 이 방송 흐름상 해야 되는 얘기인가 보다. 다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전문가 말씀 이제 전문가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그러니까 탈달러화를 얘기하려면 먼저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잡았는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는지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 데는 미국과 신흥국이 서로 상부상조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달러가 패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밖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이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안전히 잡은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받았어요. 1974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 달러 기축통화 역할이 학교에 자리 잡은 거죠. 키신저가 가서 큰일을 해놨죠. 사실 4년도부터 그냥 약하게 기축통화됐다가 확실하게 된 건 74년도. 74년도. 석유 사는데 무조건 달러로만 써라. 이렇게 사우디하고 합의를 맺어버렸죠.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GDP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예요. 우리나라 47% 일본은 56%.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 중국에서 원자재 상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돈 가지고 달러를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내보내주면 또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유리하겠네요. 미국에서 뭐를 해주냐면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줍니다. 타국이 우리 주식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미국. 항상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요. 미국은 미국 나라고. I understand. Thank you. OK.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제가 넘을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중국이 옷도 입뷰, 맥이고. 거의 엄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같은 역할. Made in China. 우리 차이나 욕하면서도 차이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2001년에 미국 주도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에 가입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6조 2천억 달러나 돼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만큼 상품을 올마트에 싸게 공급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사람이 그 돈 일부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굉장히 행복했었죠. 행복했었죠. 네. 지금 행복하진 않아요? 지금은 좀 덜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은 또 그것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았습니다. 미국은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중국은 실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와 생산으로.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 빨리 커져버린 거죠. 아, 호랑이 됐어요. 그렇죠. 호랑이가 되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얘들을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서 무역전쟁하고 기술전쟁하고 좀 있으면 금융전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패권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는 전 세계에 많은 달러가 그냥 골고루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달러를 쓰게 만들어야만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의 사실 가장 큰 힘은 다른 거 없잖아요. 달러잖아요. 달러죠.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지. 전쟁이 없었으면 달러 기축통화 못됐겠네요. 전쟁. 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기축통화가 됐다. 맞나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영국 파운더와 기축통화 역할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영국이 이제 힘이 좀 줄어들면서. 힘이 줄어들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여러 군데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먼저 중동에 석유를 사면서 결제대금으로다가 달러를 쓰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이게 이른바 세계화잖아요. 세계화를 공급망을 전 세계가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크리스 씨 잘 이해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너무 좋아요. 미국이 소비를 통해서 74%나 이제 GDP의 74% 소비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렇게 만들려면 비싸면 소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싸게 소비를 하게끔 월마트에서 옛날에 100달러 하던 걸 한 30달러에 쓸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소비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걸 미국에서 만들면 도저히 이게 30달러 안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원료를 사서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사서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공급하고 싸게.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고 대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로다가 부를 창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를 받아서 중국의 부도 창출하고 또 다시 또 그게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건 미국의 국채를 샀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네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민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네요. 알리게이터, 알리게이터 얘기하면 악어는 알리게이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동물. 무서운 거. 악어와 악어새를 안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니까. 아. 상부상조. 그렇죠. 상부상조. 중국과 미국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한국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뿐만이. 아. 달러 기축과 통화 안 되면서. 중국으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우선은 중간제가 있어야 되는. 중간제를 중국이 생산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최종제를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제를 많이 수입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 대중 수출빈이 급격히 늘어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우리가 대중 수출 비중이 10% 됐는데 2020년 가니까 26%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해주니까 중국이 상품 생산을 했고 우리도 중국으로 상품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제를 수출해 주니까 우리 경제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어요. 아. 다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중, 중국도 좋았지만 우리나라도 중간에서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를 했냐면 우리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을 사준 거예요. 채권을. 그게 또 미국으로 들어갔다 달러가 다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채권을 사주니까 계속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배당을 주고 미국 정부 국채를 사줬으니까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미 국채나 주식 사가지고 미국에서 이자 배당을 계속 받는 이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점점점점 전세계에 더 많이 퍼지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달러가 없으면 무역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이 이제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거죠. 달러가 국제 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 편리함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달러만 주면 상품도 살 수 있고 어떤 금융 상품도 살 수가 있었는데. 다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달러를 못 사용했죠. 이란을 달러 사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오크라이점 때문에 러시아도 달러 사용을 금지해버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채권을 완전히 동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결제망에서 스위프트 망이라는 게 있어요. 스위프트 망이라는 게. 거기서 러시아는 니들은 나쁜 나라니까 여기서 빠져 하고 빼버렸거든요. 러시아를. 사실 러시아한테 이득 보는 게 많았는데. 뭐 이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러시아가 그러면 금방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수그릴 줄 알았지. 그런데 수그리지 않았잖아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했다. 그럼 빠지라 했더니. 그래서 달러 못 쓰게끔 러시아를 빼버린 거죠. 굽신굽신 하자라는데 안 하니까. 안 했지. 손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대응하면 달러를 못 사용하게 되구나. 달러가 위협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위협의 상징. 네. 엔드레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주도로 우리 달러 기축통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래서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국하고 교육해서 이아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밤새 고민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위협거래하면서 달러만 사용해야 되느냐. 위아너도 사용할 수 있고 브라질의 해아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 브라질이 중국하고 교육에서는 이아나 혹은 해아라를 사용해버리겠다. 아. 그럼 결정해버렸어요? 결정해버렸죠. 아. 거기에 이제 남미의 큰 나라는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도 그쪽으로 가겠다. 아. 다 길이길이 가자. 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조금 더 세게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974년에 사우디가 온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기 때문에 달러 기축 통화가 된 거죠.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사우디 방문했거든요. 아, 위기 왔죠. 네. 온유 생산 좀 늘리자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사우디의 무상이 우리 그런 논의 한 적도 없다. 네. 협박문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온유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걸 달러로 안 받고 위아너로 받아보겠다. 아. 중국 돈으로. 네.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긴 힘들 텐데요. 사우디도 그렇게 미국을 좀. 떠보는 거. 떠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무조건 사용하게끔 이렇게 다 눈치 보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크리스티즈도 어차피 미국 사람이니까 그냥 달러를 그냥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지금처럼 쓰면은 왜 거기에 불만들을 갖는 거. 저는 사실 대충은 답은 알고 있는데 크리스티즌은 모르죠. 불만을 왜 가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이렇게 쓰는데. 달러 기축 통화가 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굳이 진나라, 전나라가 왜 1등이냐. 제가 뭔데? 약간 그것 때문인가? 미국의 강대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럼 강대국에 통화를 돈을 갖다가 우리가 다 같이 무역하는 데도 쓰고 결제하는 데도 쓰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또 한병북도에서 친구 있는데 거기 북한 여행 가면 딸을 많이 좋아한대요. 딸을 들고 가면 더 물건 더 쉽게 살 수 있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북한이. 미제 승량이라고 불렀던 북한이. 딸을 그렇게 좋아하냐. 오늘 방향이 이상하게. 막 중군 안방이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최근에 듣던 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다가 북한 얘기 많이 했는데. 김 교수님,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는 달러가 안전의 상징, 안전 거래의 상징이었거든요. 편리함이었어요. 달러만 주면 그냥 무역 거래, 금융 거래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 이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달러 거래를 못 할 수가 있구나. 아, 지키면. 그렇죠. 똑바로 행동해야. 그렇죠. 행동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달러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금융시장, 이게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긴 추가하면 전 세계가 더 어려워지고. 아, 자지우지하니까. 네. 미국이 돈 풀면 세계영자가 좋고. 그러니까 미국이 돈 풀면 미국 돈이 전 세계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세계영자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그 돈을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긴축하면서 돈을 줄이잖아요. 그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이머징 마켓 돈을 못 푸가지고 외환위기가 거치고. 너무 미국 달러에 의다운하다 보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에만 의조도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한 나라 의지라고 돌아가니까. 네. 그럼 불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이익을 몰아다 주는 거 아니냐. 미국은 놀면서 돈 보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축통화 두세 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더 불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되면 왜 불안할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만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강 흐린대로 그냥 냅두자 하는데 또 미국 경제 전문가들 그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김 교수님. 크리스 말대로 기축통화가 결제통화가 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나? 그럼 편한 거래는 한 통화보다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금융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국제결제통화에서 무려가 32%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문제가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로가. 달러가 43%인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유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유로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유로화를 쓰니까요. 다 뭉쳐버리니까? 네. 다 뭉쳐버리고 자기 역내에서는 무역 거래 금융 개발할 때 유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자재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하면서 호주에서 철방석 수입하면서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수입하면서 달러로 줘버릴 수가. 달러 대신 유아나를 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우리. 그럼 좀 싸게 더 많이 줄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국이. 유리한 대로 하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도요. 최근에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수적자국이 됐지만 사실 2000년에서 작년까지는요. 우리 통관 기준으로 무역수적자국 90%가 되었거든요. 90%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90%나. 네. 그만큼 중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줬죠. 그런데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달러를 엄청 보유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도 달러를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품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죠. 그런데 갈수록 중국의 무역수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보유 비중이 줄어든 거죠. 과거에는 달러가 많아서 우리한테 수입해가면서 달러를 줬는데 이제 달러가 자기들도 섬차 줄어드니까 그냥 이 하나를 줘볼 수도 있는 거죠. 달러의 필요성 예제만큼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건가요? 필요성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죠. 인위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요. 한국이. 일부러. 네. 일부러. 미국에다가 이렇게 좀 중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원래 옛날에는 좋았어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제가 사는 동안. 악어와 악어새 관계였다. 악어와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동침. 적과 동침.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덤비면 우리도 뭐 있어 하고서는 우리 달러 그러면 자꾸 안 쓴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 미국 국채 이거 다 우리 줄인다. 이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는 그걸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이제 카드로다가. 암흑이로 쓰는 거야. 쓰는 거죠. 불안불안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너무 빨리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 중국을 떠올릴 때 가입시켜놓고.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01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8%로 올라가 버렸어요. 중국이. 예전에 일본하고 비슷하네. 전 세계 GDP에서 18%. 미국은 31%에서 25%로 줄어들려 버렸고요. 그 사이 미국 줄어든 폭보다 일본이 더 줄어들어 버렸죠. 아 그래요? 일본이 17%, 18%에서 4%로 줄어버렸어요. 엄청 줄었네요. 일본은 워낙 3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으니까. 아 침체. 아 그럼 중국과 미국이 7% 차이밖에 안 났네요. 지금은. 네. 그렇죠. 전 세계 GDP 비중이 있어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커져버리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 이 무렵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보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큰 차이가 났지만 국가 전체 GDP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접근해 가겠다.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형의 가관 본질이죠. 이대로만 가면. 그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생각에는 옛날 악어와 악어새 관계일 때는 삼구삼주할 때는 그냥 중국에서 싸게 미국 월마트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싼 옷까지나 신발, 라디오 이 정도만 만들어 그 정도 역할만 할 거를 주문을 했는데. 순수한 소비. 그렇죠. 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부가가치가 낮은 고급 제품 말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부가가치가 다른 나라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왕서방은 따로 있더라.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게 누구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싼 노동력, 중국인의 노동력으로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진짜 부는 부가가치는 전부 다 미국이나 다른 서방세계로 가더라. 우리 손이다. 그래서 옷만 만들지 않겠어. 우리 인공지능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 만들어서 팔겠어. 고가 제품들. 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거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내버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지, 중국이. 그렇죠.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동맹들이 동맹이라는 거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진한 게 돈이거든요. 동맹이 깨질 금이 갈 수가 있는 거지. 경제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돈 앞에 중국의 경제들이 커져서 그 동맹이 금이 가는 거. 그럼 우리 다 외롭게 우리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남아있고 고독 삶. 고독 삶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저는. 크리스 씨 참 마음에 드네. 이게 오늘 제가 보니까 크리스 씨한테는 제가 설명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게 속속 들어와요. 쉽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집사람보다 설명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 개념을. 고정 가시죠. 뭐 그러면. 어디로? 아니요. 고정으로 하자고. 그런 농담은 아직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고정. 저는 방거 수준 괜찮아요. 방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달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어쨌든 국제 결제망에서 미국이 빼버리면서 달러에 대해서 신뢰의 금융한 의심의 눈길이 가게 되는 그거였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부채가 한국 돈으로 말하면 4경원이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경원. 경. 경. 경단. 경단인 알죠. 조단 많이 들어봤는데. 경단인 경단인 경리단길 만들어봤죠. 경리단길 말고. 경단인 상상 못할 액수니까. 그렇지. 생맥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생맥이. 생맥? 맥주? 맥주. 오늘 재밌네. 4경원을 부채 한도를 넘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어려울 때 따로 막지거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이 갚을 수 있는 돈이냐 이거.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찍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 8월에 S&P라는 신용평가의사가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대외 부채가 늘어난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 플러스 강등했었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우리 주가도 한 달 쌓아있고 20%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미국 정부 부채가 2011년 8월에 96%였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그런데 지금 120%가 넘고요. 그다음에 대순부채 그게 28%인데 63%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 부채도 많고 대부채도 많고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죠.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그다음에 가서도 SK하고 통화했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 기업인들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접촉을 안 했냐면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순부채가 67도 달러인데요. 정부 부채도 많지만 대순부채가 67도 달러거든요. 그걸 미국이 어떻게 견제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이 미국 주식 채권 우리도 많이 산다고 그랬지만 그 돈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투자 안 해주면 못 버티고.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금 대부채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또 다른 신용평가에서 하니까 피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피치. 네. 피치. 여기서 미국 투자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S&P랑 또 피치 또. 피치,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에서인데요. 다 강등시켰어요? 무디스하고 피치가 이제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S&P는 2011년 8월에 강등시켰고요.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를 그렇게 발행해 줬는데 그동안 중국 애국인들이 우리도 미국 부채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애국인들이 미국 부채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연준이 사줘야 되죠. 그동안 애국인이 줄이니까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사줬거든요. 페드. 네. 페드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양적 관화하는데. 양적 그동안 안화를 했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걸 뭐냐면. 연준이 시장에 가서 돈을 팔고 돈을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미국 국채가 얼마나 계속 발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문제고요. 누가 사줘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사주고 있어요. 아 우리 S&P 500이나 이런 거. 미국 큰 금융회사. JP 모간, 제이스 모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회사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데. 사줘야지. 우리 그거 살렸는데. 그때 죽을 위기 왔을 때. 그렇죠. 최근에 애국인들도 미국 국채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연준도 줄이고 있는데. 그걸 금융회사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사줄 것인가.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죠. 그냥 착해서 사주는 거야. 정부 눈치를 봐서. 지금 딱 엄청 좋은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저 같으면 사장님이면 야 니 거 안 사. 그럴 것 같은데. 선의해서 사주는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미국이 망할까 봐 지금 사주는 건지. 미국 금융회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미국 국채가 다른 나라 국채 수익률을 봐서 높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사주죠. 그럼 중국은 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주면 안 돼. 미국은 미워서? 중국은 정책적 차원이고요. 중국은 계속 달러 약세, 달러 기축 통화를 조금. 인위적으로. 해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2013년에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8,700억 달러 밑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중국이 그 돈 가지고 미국 국채 팔아서 뭐를 하냐.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금을. 그런데 중국이 계속 금을 사는데도 중국의 애완보유 중 금비중은요. 애완보유 중 금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달러 비중은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달러 비중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데요. 각국의 애완비중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금은 3%로. 금은 3%인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한 60, 70% 이 정도 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미니 달러 국채 계속 줄이고 금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중앙은행도요. 가격에 비해서 달러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생기면 달러, 유로와 파운드, 위안, 앤 이런 걸 보유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달러 비중이 71%였는데요. 작년 말 보니까 58%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가거보다 미국 경제, 달러, 이거를 가거처럼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나요? 이거 보면. 아니면. 이거 안에 할까?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쪽 고위직 관계자들이니까 제 세계의 소리는 알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미국의 고위직들은 이 상황을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해볼테면 해봐 이런 상태입니까?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 정책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상품에 관세를 많이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로요. 2021년 3,200억 달러보다 약 600억 달러가 더 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 아메리카네치고 미국서 생산해서 미국서 쓰자 그러는데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셋업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중국 물건만큼 싸게 공급받을 수가 없고 미국의 소비를 갖다 다 충족시키려면 중국이라는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없으니 요즘은 그래서 디커플링이라고 원래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 이제 따로 가겠다. 남남이 되자. 악어와 악어세 아니고 남남이 되자 했는데 그래서 디커플링은 요즘 미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디커플링 하자는 거 아니었다 원래. 디 리스킹. 네, 그렇죠. 너무 중국의 미국 경제가 의존하고 있으니 커플을 완전히 끊자는 건 아니고 이런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위험만 조금 줄이자. 이거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무 바다 막이 나갔다가 너무 멀리 갔네. 손을 못 내. 그렇지. 쫄면서 다시. 작년에 대중 무역자가 3,800억 달러 된 것처럼 그거 미국에서 아직은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 리스킹 쪽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 리스크. 리스크 너무 많이 갔다. 리스크를 좀 줄이자. 이 달러 패권에 사실 가장 불만이 큰 나라가 사실 중국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이 과거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차지했던 방법. 그걸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이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냥 둘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배워가. 그런데 나쁜 것만 배우더라고. 항상 보면. 기축통화 선배님한테 좀 매일 게 있네. 그대로 따라와야지. 달러가 패권 된 거는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많이 해서 달러를 수입하면서 계속 해외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앞으로 달러 대신 위하나를 줘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위하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좀 좋은 거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음식 문화라든가 언어 교관도 좋고. 위하드 월드. 예를 들어 중국이 브라질에서 온자재 수입하면서 그걸 위하나로 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일단 달러 대신 위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브라질이 그 위하나를 어디다 쓰겠느냐. 우선은 중국의 전기자동차나 전자제품. 브라질 이런 걸 달러를 아니 위하나를 다시 중국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걸 사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본에 있는 거잖아요. 위하나가. 그러다 보면 위하나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 통계 보니까 중국이 위하나 거래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지난 3월 통계 보니까 49%, 달러가 47%입니다. 넘어섰어요? 달러를? 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위하나 거래가? 미국이 알고 있어요? 중국 거래 중에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깜짝 놀랐어. 왜 뉴스에서 못 봤지? 한국에서도 위하나 별로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위하나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달러를 더 많이 썼어요? 네. 달러를 훨씬 많이 썼죠. 자기 것보다 국산적으로 신토부리 잘 하고 있네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 신토부리를 어떻게 아시죠? 언어 좋아요. 언어 유의 같은 거. 그럼 혹시 산수갑산 간다는 얘기는 혹시 아세요? 어디 간다? 산수갑산. 거기까지는 아직. 갑산 그거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춥고 배고픈. 아까 함경북도. 그런데 갈지언정. 오천포로. 한국어 능력 한번 제가 어디까지 하시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하나씩 하나씩 시켜주세요. 요즘 속담, 사전성어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그럼 중국의 위하나가 완전히 달러를 대체하는. 달러가 지금은 사실 유일 기축 통화인데 그걸 대체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중국에 어쨌든 위하나를 갖다 국제화시키는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기대는,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럼 중국의 목적이 있는 건지 완전히 다 달러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위하나가 차지하겠다.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역심은 끝이 없는데. 역심은 끝이 없는데 한계가 있죠. 사람도 나라도. 특히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는 계속 유로나 달러로 결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하는 건 적도 이남 지역, 남쪽 적도 이하 지역. 브라질로 남아공하고 앞으로 인도 같은 나라하고도 교역하면서 달러 대신 위하나를 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나라한테도. 가격화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저는 뭐지 않아. 중국이 우리 상품 수입해가면서 위하나를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위하나 주면 위하나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애한시장이에요. 애나 직거래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있고 위하나는 있어요. 애나는 없는데 위하나는 있어요, 중국의 위하나는? 위하나는 직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워낙 교역량이 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역수지 통관기 중 무역수지 혁자 중 지난 20년간 90%가 중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직거래 시장이 있고 그래야 하니까 어쨌든 거기서 달러를 한 번, 외국 통화를 다시 한 번 교환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게 불편하고 수수료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이게 많이 도입될 거잖아요. 중국에서 CBDC라는 것도 디지털 화폐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야말로 외국 화폐를 쓰는 게 익숙해지고 유용해지고 꼭 달러 아니라도 되겠네. 어차피 우리가 중국에서 사야 할 물건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내 계좌에 중국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그거를다가 직접 사도 되는 거고 이게 그럼 훨씬 더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해의 총매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 중에서는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지금 거의 실행에 옮기고 있죠. 가상화폐로? 그러니까 가상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실제 화폐를. 가상화폐랑 디지털 또 다른 거예요? 네. 디지털 영어로. 그거 다른 건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진짜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폐로 실물 말고 전자지갑. 그런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야.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개인 회사가.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죠. 그건 어떤 나라가 미국이 발행하거나 한국이 발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그냥 진짜 돈인데 이게 불편하니까 왔다 갔다 그냥 전자로다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듯이. 아. 디지털로다가 화폐를 만든 거예요. 우리 뭐 땡페이 하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땡페이도 이제 그건 민간이 발행하는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중앙. 중앙은행이. 달러고 원이야. 그리고 위안아야. 그런데 이걸 실물 종이나 동전이 아니고 그냥 디지털로다가 만들었다는 것뿐이. 이걸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장한다. 화폐로. 이런 거죠. 우리 손에 보면 다 보장해준다. 그렇죠. 뭐 1억 정도. 나라가. 나라가 발행하는 화폐나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꼬리는 바람직하게 그런 것들만.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다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내가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뭘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 그러면 중국에서 내가 중국에다 결제를 할 때 지금은 아까 위안아 결제 시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위안아로다가 내 원화를 갖다가 입금해서 거기서 위안아로 바꿔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디지털 위안아가 있으면 바로 그냥. 직거래로. 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축통화의 개념도 그 시대가 되면 굉장히 약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달러라는 기축통화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국제 거래에서 이안화 비중, 유로 비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특히 이안화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럼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가장 적극적이고. 지금 시범 사업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그 목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럽나요? 한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더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데 참고 있어요. 우리 뭐 반반을 갖고 있으니까 달러반 우리 원반. 달러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주머니 사정 조금 노출하자면. 그러면 그 상황이 달러가 완전히 하나의 기축통화로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되는 것하고 각 블럭별로 그러니까 N화, 유로화, 원화, 위화나 이렇게 여러 개의 결제 무역통화가 여러 개가 있는 것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리스크를 좀 분담할 수가 있죠. 아. 나눠서. 네. 그래서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달러로 결제하면 달러가치에 따라가지고 이게 수출이나 모든 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익률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이하나 유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으면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멀빵하면 위험하니까 이것도 같은 거군요. 그럼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점은 우리한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여러 개가 되면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점. 좋지 않은 점은 미중 패권전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여러 가지 패권전쟁 그거는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미국은. 또는 동맹 잃을까 봐 부런부런하고. 그래서 지금 기술전쟁,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축통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절대량이 돼야만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전 세계에서 미국이 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에 30% 정도까지 됐고. 한때 36%까지 됐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 그래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다른 거 없잖아요. 달러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달러 패권만큼은 절대로 미국이 제가 크리스 입장이라도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조건 중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군사력일 것 같아요. 건드리면 죽는다.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대해서 건드리면 죽는다. 실제로 죽은 나라들도 몇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손에서? 누구 손한테?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패권을 건드리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용서가 될 수 있는데 달러 패권에 대해서 건드리면 군사력을 항상 집행했고. 바로 전쟁으로 가요? 이라크에서 그랬었고. 그런데 과거 레드란드, 스페인, 영국 이게 세계 패권 국가였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버틴 게 그 나라의 통화 가치였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그 나라 패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달러는 기축통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력,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게 그동안 굉장히 세계에서 비중이 올라갔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버팁니다. 지금 최후의 자존심이? 네, 최후의 자존심이 그 나라의 통화 가치. 연구의 파운더였고 달러 가치입니다. 이제 그게 망가지면 그 나라의 패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그 자존심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이나 먹을 거, 이렇게 단순한 것들. 이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고 그냥 달러 쓰니까. 제가 해외에 와서 살도 보니까 아, 이런 거 있구나. 천부의 권리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의 권리다, 미국의 권리다. 네, 좀 그만할 줄 모르고. 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만한 건지 안 건지 모르겠는데. 좀 부담스럽다, 일단. 제가 크리스 씨, 참 오늘 미국에서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지금 사실 있으시죠? 네,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경제 교육,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시킨다, 이런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도 잘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축통화국이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니, 그런 경제적인 교육,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축통화. 잘할 때 좀 받으셨어, 그러면? 용톤 받을 때, 야, 이거 기축통화야. 소중한 거 알아? 아빠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빠 그냥 용톤 만지시고, 야, 알아서 잘해서 개념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한국 와이프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일주일에 우리 아빠한테 5불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20불. 근데 뭐 가계부이나 이렇게 따로 사달라 이런 거 없고, 알아서. 근데 이제는 심부름이나 집안일, 우리 딸들이 하면 회당 100원 받아요. 그래서 노동할수록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 힘들수록 내가 돈도 많이 받는 거 알아. 그리고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정산을 해요. 근데 말 못 듣거나 이렇게 말썽 피면 또 깎아요. 100원씩. 그래서 그것도 경제 개념 가지게 되더라고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큰 딸이. 저보다 훨씬 경제 개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크리스 씨는 그럼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랄 때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술통화국이다 보니까 안 배웠나. 기술통화, 나른 것도 몰랐어요. 딸를 줬다. 이렇게 잘생긴 아저씨, 조상, 우리 건국아 보호님들도 계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아껴 쓰는 편이니까. 집안 DNA 그래요. 전투원 좀 쫄라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국인 크리스 씨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한 번 좀 물어본 건데. 달러같이 나타내주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이거는 일단 달러 인덱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요. 아, 자연적으로?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인덱스라는 건 유로, 그다음에 선진국 파운드에서 달러 지수가 그 한율 변화에 대해서 가중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10월 초에 114까지 갔었어요. 그랬죠. 강달러, 킹달러. 네, 강달러, 킹달러 그랬는데. 아, 킹달러. 네, 최근에 102 안팎, 오늘은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거 높은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114까지 갔다가. 달러가 많이 약해졌죠. 약해졌습니다. 그 114 그 기준이 114 뭐죠? 경? 아니, 아니. 지수, 지수가. 지수, 지수. 아, 인덱스. 네,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1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4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 달러 가치가 지금 많이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 약해졌구나. 아까 그 크리스 씨가 지금 달러 원화로 한 절반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원 한 88, 90% 있고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와이프가 관리하니까. 아, 그러시는군요. 그건 철저한 비밀이에요. 네, 그러면 원이 80%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면 잘하시고, 아이씨께서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해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 미국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달러가치 떨어지고, 예안이나 온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80%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원. 아, 아이씨께서요. 와이프. 네, 80%. 달러 인덱스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해요. 이청용 한은 총재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어쩌면 2%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러면 환율 걱정들 많이 하는데, 환율이 금리 격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율, 금리 격차가 이렇게 막 어쨌든 미국하고 역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져도 환율에 이거 문제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애국인들이 한 27%, 미국계 자금이 40% 넘는데, 채권 시장은 애국인들 9%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나 돼요. 거의 80%를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독일, 일본보다 국제 수준이 없죠. 중국보다는 없죠. 아시아 자금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1.75%포인트 기준금리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채권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채권은 그렇게 매력이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데 우리한테 매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다 사려고 하지만, 한국의 채권이나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겠느냐, 매력이 있겠느냐, 그거죠. 외국인들이. 그럼 뭐 아셔야죠? 우리 국채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 차가 확대되었다고, 미국으로 돈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금리 차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채권 시장으로 애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크리스 씨 오늘 처음 뵙는데, 앞으로 저도 종종 모시겠습니다.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식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닥터둥. 거시경제의 거장 김영익 교수의 실전 경제스쿨. 지금 꼭 알아야 할 경제 핵심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주식시장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일본 경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계속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 30년간 경기 침체. 그런데 일단 먼저 이거 다루기 전에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지 왜 그거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소비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꼭 필요해서 샀어요.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거 지금 안 샀을 겁니다. 6개월 1년 후에 가면 또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계가 소비를 줄여버려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어차피 내일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계가 소비를 줄여버리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면 또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또 소득이 줄어드니까 상품 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한테는 그게 나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나쁜 거군요. 인플레이보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잡을 수가 있어요. 통화 긴축라든지 자정 긴축라든지. 그런데 일본처럼 한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빠지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나쁘고 디플레이션도 나쁘지만 둘 다 비교하면 디플레이션이 더 나쁜 겁니다. 더 나쁘다.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안 오르는 게 더 나쁘다.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말씀하신 건 가계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가 떨어지니까 상품을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가계 입장에서는 그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여유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임금이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르니까 임금도 올려줄 필요가 없다. 또 공장에 물건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나쁘다. 그러면 일본이 그래서 3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디플레이를 계속 겪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던 뉴스 나오는데 뭘 보고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의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명목 gdp에 비해서 실질 gdp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총체적인 물가 수준인데요. 이게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소비자 물가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 1월에서 최근 4월까지 보니까 3 내지 4% 가계 이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 탈피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도 사실 아베노믹스라 해갖고 디플레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돈 사실 양쪽 하나를 먼저 한 건 미국보다 일본이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일본 따라 보고서 저렇게 해도 괜찮냐고서는 따라 배운 거라면서요. 그런데도 인플레가 안 생겼는데 이번에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전부 인플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렸고 그다음에 일본 최근에 엔화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엔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수입 물가가 좀 올라버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경단년이라고 우리가 정경련 같은 단체인데요. 일본판 정경련. 네. 거기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좀 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전경련이 기업들한테 기업들 임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정경련 같은 데서 임금 상승을 좀 억제해달라 합리화해달라 그랬는데 일본은 그동안 임금이 안 없고 소비가 안 되니까 일본 경제 안 낸 데 가서 기업들한테 임금 좀 올려달라 올려달라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올 춘투라고 그러죠. 올 폼에 임금 인상률 보니까 3%가 좀 넘었어요. 이거는 1990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3%가 넘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가 나오는 거고 물가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올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요. 미국이 소비 1.3% 성장했습니다마는 일본은 1.6%. 우리나라 1.1%였어요. 일본이 1.6%로. 그리고 유럽 경제는 0.3% 성장했는데요. 일본이 1분기에 우리 경제보다 미국 경제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소비가 증가했어요. 일본 소비가 gdp 대비 한 56%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소비에 민간 소비가요. 우리나라는 47%인데 일본 가게들이 물가도 좀 오르네. 임금도 좀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최근 소비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1.4분기 성적표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옛날에는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물건값이 더 싸죠.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 없어 했는데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오늘 사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가격 소비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얼굴이 화색이 막 돌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렛 탈피했는가.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이 제일 한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일본 주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주식은 왜 오르는 거예요? 일본 주가 디플렛 탈피했다. 그다음에 기업이익 증가한다.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본과 늦게이 종합지수 늦게이 225라고 그러죠. 일본의 대표주의 주가 지수인데요. 오늘 보니까 3만 1328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 1990년 6월 수준이에요. 1990년 6월 수준이니까. 그걸 지금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직 고점은 3만 8천 넘었었는데요. 아직 정고점은 덜파 못했지만 90년 6월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했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 경제가 디플렛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그동안 전자제품이 8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아예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반도체 주자를 엄청 앞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라피더스라는 거 반도체 회사를 일본 큰 기업들 더였다. 그다음에 소니 그다음에 일부 금융회사까지 합쳐가지고요. 대규모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 미래가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주가가 지난 주말까지 작년 말에서 8.4% 올랐는데요. 늦게 220원은 거의 18.5%로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일본 주가가. 일본 주가가. 그래서 주시장이 너무 좀 빨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 경제와 디플레 탈피했다. 앞으로 일본이 과거의 전자산업 정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의 과거의 영예를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일본 주식이 요즘 그렇게 많이 오르고 일본 경제가 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살아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으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사실 물론 그게 지정학적인 영향도 이유도 있긴 했다고 하지만 TSMC에 투자했던 걸 빼서 일본 종합상사그룹에 다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워렌 버핏은 보고서는 예상하고 한 거예요?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 펀드 있잖아요. 블랙티톤. 거기도 지금 일본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동안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지난주 보니까 중국으로는 주식형 펀드 자금이 좀 빠져나왔고요. 일본으로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그럼 이게 아까 참 전자산업 그 얘기부터 좀 물어볼게요. 사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는 거의 전 세계를 1980년대까지 독점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미국의 견제로 미국의 견제로 일본 전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거의 괴멸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소재 부품 장비는 그렇게 남아 있지만 직접 만드는 건 그 어부지리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한 거잖아요. 요즘 보면 일본이 다시 반도체 제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피더스 기업들 여러 군데 모아서 다시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라피더스 반도체가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피더스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바 히타치 소니 일본 내 여러 개 전자업체들을 이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정부가 일본 정부가. 너희들 개개의별로는 아무 힘이 없으니 이미 끝났으니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줄 테니 여기 다 모여. 그래서 정부가 한 거잖아요.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 끌고 가는 게 경쟁력을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요즘과 같은 혁신이 필요한 때 가능할지 김 교수님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본은 우선 그 디램 시장을 한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 일본이 그 시장을 지배했죠. 1980년에 디램 분야에서 세계 일본 시장 점유율이 25%였어요. 그런데 1987년 가니까 80% 올라가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세계 시장 점유율 디램 분야에서는 7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우리보다 일본이 그때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이었었죠. 일본 기업의 반도체 덤핑 조사를 하고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한테 미국산 디램을 20% 10%에서 20%까지 사용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협정인데. 말도 안 되는 협정인데. 일본이 그걸 또 받아들였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87년에 인텔 등이 대상국에도 일본이 너무 싸게 수출한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뒤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망가졌죠. 그 후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일본을 대신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물론 정부 주도라 이게 쉽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거 이쪽 반도체 전문 기술자들이 일본이 반도체 테스트에 가장 좋은 입장에 있다. 앞으로 반도체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갔는데 더였다가 세계 반도체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니가 또 전자북원에서는 또 일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티티 같은 통신회사들이 그걸 빨리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걸 2027년까지 이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진출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요. 보조금 많이 주니까. 인텔도 들어갔죠. 네덜란드 amsl 이런바 반도체 다 들어왔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거기서 일부 기술 개발하겠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tsmc도 들어가 있고 공장 짓고 있고. 네. tsmc도 제2공장 짓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아직 서플리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본 정부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집중 투자하니까 우리가 선서히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하겠다는 반도체가 반도체라는 게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d램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두 개를 다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네. 그런데 아마 시스템 쪽으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쪽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사실 제가 분석한 기사들 보니까 미국이 어쨌든 반도체 원천 기술. 반도체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럼 미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어느 쪽을 밀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사실 그러면 일본이 반도체를 새로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 하면 미국이 전폭적으로 일본에다가 옛날에는 죽였지만 이번에는 다시 밀어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계속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부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정부부처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미국 정부가 옛날처럼 돈을 전 세계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결국 일본을 키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반도체 기술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굵은 소나기님이 저보고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궁금해서 그래 지금. 제가 반도체 전문가 아니라서 천취자가 금방 알아보시네요. 땀 흘리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김 교수님 전문 분야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일본 임금이 사실 두드러진 특징이 일본 임금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일본 임금이 아까 말씀하신 1990년 이래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물건값 올라가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임금 기업들이 올려줬고 또 일본은 정부와 심지어는 전 경영까지 일본 전 경영까지 임금 중 기업들 올려줘라라고 독렬을 했을 정도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임금 인상이 한국에서도 늘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인플레를 고착화시킨다. 그래서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은 한 번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가니까 함부로 올려주면 안 된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안 하고는 일단 차치하고 그런 주장들이 많았잖아요. 일본은 그럼 그 걱정 안 해도 지금 될 만한 상황입니까? 일본은 그동안 사실 임금하고 물가하고는 늘 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인데요. 일본에서는 그냥 계속 지금 물가가 떨어졌었죠. 소비자 물가 gdp 디플레이터 이런 물가가 떨어지니까 임금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야지 가게가 소비를 하면서 물가도 오른다. 그래서 디플레이터 탈피한다. 그래서 일본 경쟁전조차도 임금 인상을 기업들한테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임금을 올리면 이거는 인플레를 고착화시키니까 임금을 함부로 올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거부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와 기업들이 다 올려 경제단체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일본에서 내에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본에 진짜로 인플레가 시작되면 이거는 일본에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준금리뿐만이 아니고 시장금리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일본은행이 통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인플레가 정말 촉발되면 막 이래 불붙기 시작하면 이거 막을 수가 있겠느냐. 금리적인 어떤 수단도 없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왔다고 좋아하는 게 좋아할 게 아니고 제2의 잃어버린 30년이 또 올지도 모른다. 일본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사실 지난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가 저는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피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계속 0%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드컵 컨트롤라고 해서 10년 국제 수익률을 0%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꺾고 있죠. 그리고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중앙은행이. 거기서 0.25%포인트 하다가 얼마 전에 0.50%포인트로 올랐거든요. 못 견디고 올려준 거죠. 네. 올렸는데 만약 일본 소비자 물가가 2, 3% 오른다고 그렇게 되면 일본 10년 국제 수익률이 2% 이상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0.5%에서.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가 넘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지금. 네. 그렇죠. 정부 부채는. 네. 선진국 평균이 한 120% 정도 되는데 일본이 230%가 넘었으니까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국채 발행하면서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 이자를 감당 못 할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냥 극단적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까지 덜해야 할 수가 있죠. 물론 인플레가 오르면 이제 가계가 소비하고 기업도 투자 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부분은 성장에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소비 투자 증가하면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니까 거기서 세금이 거쳐서 정부 부채는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이 물가가 올랐을 때 일본 정부가 금리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역사에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경제학자들도 이 일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지금 답을 제시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호기심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도 요즘 그러니까 경제수진에 가면서 각 나라 국채 금리를 이렇게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죠. 이제 보거든요 유기심이. 그런데 일본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 보거든요. 0.5%까지 견디다 못해서 늘려준 거잖아요. 계속 0.5%까지 지금 막 붙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시장 금리까지 기준 금리뿐만이 아니고 막 3년물 5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를 일본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튀어버리면 일본 정부가 워낙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그 이자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 정부가 파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인플레가 오면 지금 주식시장 올라서 좋긴 하지만 당연히 그 뒤에 따라서 시장 금리 기준 금리 올릴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시장 금리는 먼저 오를 텐데 그걸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김 교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모르고요. 저도 이 분야에서 많은 경제학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료도 찾아보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있었던 적이 없는 거니까요. 있었던 적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높은 성장을 안 할 것이 될로도 블룸버그 컨센터에서 보니까 올해 일본 경제가 1% 내년에 1% 1.1% 이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는 물가가 2.4%인데 내년에는 1.4%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물가가 3% 이상 올라 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예상처럼 올라봐야 1%라면 그런 심각한 문제는 좀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저성장과 디플레아가 계속 유지되야만이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플레아 왔다고 좋아하면 박수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정도의 문제죠. 정도의 문제. 네. 정도의 문제죠. 그 중간 정도에서. 네. 중간 정도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아가 3% 5% 가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죠. 만약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처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일드컵 컨트롤을 포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일본의가 가져와 일본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보다 통화 긴축을 좀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등장하면서 계속 지난 총재하고 같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일드컵 컨트롤 그대로 유지하겠다. 앞으로도 돈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일본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디플레이 탈피한 것인가. 그냥 암만한 디플레이 탈피면 좋은데요. 이게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역사의 없이 전부 많은 상황으로 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물가가 내년에도 블루브 컨셉스에서 1.4% 이상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은행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뿐만이 아니고 시장금리까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통화 정책을 수정한다. 그럼 기준금리만 만약 관리한다 하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자 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점진적으로 완화할 겁니다. 그래서 심령국제수의 0%에서 상하 플러스 마에서 0.5를 했는데 0.75 그다음에 가서는 1%포인트 이 정도 점진적으로 완화하지 일본 통화정책상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화하면 점진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면 그 정도 이자 또는 일본 정부도 지금 암만 정부 부채가 세계 원탑으로 높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사이 소비 투자가 증가하고 일본 경제가 좀 회복되면 세금이 거치니까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해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지 사실 어느 경제학자도 방향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게. 네.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부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태까지는 계속해 돈 풀어서 그리고 돈 푸는데도 디플레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한폭탄이 쬐깍쬐깍 돌아가더라도 뒤로뒤로 미루는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막 터지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 인플레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선은 통화정책보다는 외환을 통해서 인플레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요. 외환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죠 그럼?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화률을 추정하는데요. 엔화가치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고 엔강세를 정책적으로 좀 유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 온자재까지 싸지면서 거기서 인플레를 좀 조정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이제 통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죠. 통화 긴축으로? 네. 긴축을 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본 정부 성격상 중앙은행 성격상 가감히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0.25에서 0.50%로 최근에 상한선을 올렸습니다만 0.75 1.0 전진적으로 이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 좀 이건 저도 그러니까 이거 계속 흥미진진하거든요. 한 번 좀 지켜보죠. 그러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디플레이션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약이 되는 겁니까? 독이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 대일 수출 비중하고 거의 방향이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15.4%였는데요. 그때 우리 대일 수출 비중이 12.2%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4.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일 수출 비중이 4.5%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일본 소비가 증가하면 우리 대일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우리 경제에도 그러니까 독보다는 약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원자재 중간재 아주 중요한 소재는 일본에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최근에 보니까 거의 240억 달러 안팎 일본하고 교회에서는 적자를 내거든요. 계속 적자죠. 핵심 소재 이런 것들은 일본에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일본 가계가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일본 경제가 2% 3% 성장한다면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도 좀 증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대일 수출이요. 대일 수출이요. 일본이 우리한테 주로 뭘 수입을 하나요 그러면은? 뭐 전자제품 주죠.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체인을 사슬을 보면 일본한테서 우리가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와서 사서 그걸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중국의 중간재를 만들어서 팔고 중국의 완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다른 나라에 파는 이 구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파는 게 중간재가 지금 사실 여의치가 않은 상태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더 잘 만들어버린다고 하니까 중국이 잘 안 사주니까 그럼 우리가 일본에 그러면 뭘 더 팔 수가 있을까? 일본이 성장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반도체 같은 거는 더 팔 수가 있겠죠. 반도체. 반도체를. 아직도 2027년까지는 그때 일본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본이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 생산이 늘어나면 아마 반도체 같은 건 일본에 더 많이 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일본이 과거 19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를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선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딱 30년 전 일본하고 비슷하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재성장률 하라는 거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 잠재성장률이 80년대 10%에서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본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2%,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고요. 특히 인구 고령화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45%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90년대에 9%였었어요. 수출이 차지하는 게요? 일본이 수출을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때는 9%. 최근에 20%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는 9%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일본처럼 어려워질 필요 가능성 낮죠.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니까 일본은 그때 9%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건 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계부채예요. 일본은 지금도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5.5배가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으세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5.5배나 많습니다. 가계가 탄탄하다 이거죠. 네. 가계가 탄탄하니까 장기 동안 디플레이어 걷기면서도 일본 가계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 말 기준으로 2.1배예요.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2.1배가 많다는 거죠. 일본 5.5배입니다. 우리 가계는 일본보다 훨씬 더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입장 보면 우리는 소비 중심으로 일본보다도 더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지 우리 수출 비중이 45%니까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일본하고 다를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우리 경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세계 경제가 나쁘면 일본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달렸다. 그럼 사실 좀 복귀를 해보면 일본이 한때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미국과 그야말로 1, 2위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미국 다음으로 그야말로 경제대국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장기 침체로 빠지면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일본 경제가 1994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였어요. 미국이 얼마였어요 그때? 그때 미국은 한 25% 되려나? 미국은 한 30%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작년에 4.2%로 줄어들었거든요. 18%에서 4%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 gdp에 비해서는 94년에 69%까지 일본이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시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억압했고요. 두 번째는 85년 9월과 플라자 합의를 유도했었어요.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80년대에 돌아와서 레이건 행정부가 감수 정책을 펼쳤는데 미국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재정적자 그다음에 정부 부채 계속 경상수시 적자가 늘어나니까 85년 플라자 합의를 유도했거든요. 플라자 합의라는 게 그냥 달러 약세 n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한 거예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 직전에 85년 8월에 n달러율이 239엔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12월에 123엔으로 물려 1년 반도 안 돼 n가치가 48%로 올라와 버립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옛날에는 1달러 수출하면 200엔을 받았는데 지금은 100엔밖에 못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본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내수를 부양해져버립니다. 금리를 내리면서요. 금리를 내려서 수출은 그러면 포기하고. 그래서 금리를 5%에서 2.5%로 내려버리거든요. 금리를 내리니까 일본 내수가 증가하면서 일본 경제도 높은 성장을 했지만 자산가격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이때 일본 주가가 대표적인 니케 225가 85년 말에 13000 정도 됐는데 89년 말에 39000 정도 거의 3배 올라 버려요. 집값도 거의 3배 올라 버리거든요. 이렇게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리를 89년 말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를 다시 2.5% 내렸던 금리를 다시 5.25%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일본의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39000 근처까지 갔던 일본의 니케 225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780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집값도 반토막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주가하고 집값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축소사에 접어드는 거예요. 부자였던 것처럼 착각했다가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이른바 현타가 온 거군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도 손해보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에도 이자가 안 나오고 이제 그대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디플레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일본은 그 당시에 그럼 이 출발점이 1985년 플라자 합의였잖아요. 일본은 왜 그 플라자 합의에서 그렇게 환율을 미국이 니들 환율 이 앤화를 좀 가치를 두 회로 올려 하니까는 왜 말을 고분고분 들었어요? 자신 있었나 그러면은? 2차 대전 그 결과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하고는 말을 잘 그 이후로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독일도 불렀잖아요. 독일도 그럼 그때 마르코와를. 마르코와도 강세됐지만 에나처럼 그렇게 강세는 안 됐었어요. 올리긴 올렸는데 다 올리지는 않았어요 일본처럼. 네 특히 에나가 이렇게 거의 50% 에나같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살아남고 그럼 미국은 아니 일본은 죽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내수를 부양해 버렸는데 독일은 그때 당시 뭐 견뎠죠. 마르코와를 가지만 내수를 부양 안 했습니다. 금리를 안 내리고요. 견디고 산업 경쟁력을 더 늘려야 된다. 구조 조정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고 일본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구조를 개혁해서 산업 구조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혁신시키는 방안으로다가 힘들지만은 가자 했고 금리를 손대지 않았고 일본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본 국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해 주자 해서 금리를 내려서 자산의 거품을 키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폐착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네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이 그 결정을 하지 않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힘들 일본의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지는 않을 수는 없고 일본이 들어주더라도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끌고 갔으면 오늘날의 일본 경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통화 정책 n 강세를 너무 유도해 버렸고요. 뭐 1년 반사에 50% n 강세가 되는 나라가 참 보기 드물죠. 아마 한율을 적절하게 좀 조절했어야 했고요. 또 엔화가치가 올라간 만큼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좀 구조적인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대응했으면은 일본 gdp가 18%에서 4%로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빈이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플레 30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장기 침체를 계속 겪으면서 일본 정부도 이 상황을 계속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했잖아요. 아베노믹스라는 것도 도입했고 일본판 양적 완화도 도입했고 그동안에는 이게 왜 그러면 먹히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조금 먹혔었어요. 먹히긴 먹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생각하려면 꼭 미국 경제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율 전쟁을 하는 거죠. 돈을 두 배나 풀어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엔화가 강세 갔는데요. 일본 엔탈란율이 2007년 6월에 123연에서 2011년에 무려 77연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엔탈란율이 144연이거든요. 엔화가 이렇게 강세되니까 일본 경제의 디플레 압력이 더 심해지죠. 엔화 강세되면 일본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2012년부터가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2, 3%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그래서 일본이 그 뒤로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 뒤로 일본 gdp 디플레이터 총체적인 물가 수준이 그 뒤로는 떨어지는 걸 멈추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떨어지는 건 멈추는 데는 그 방어에서 그러니까. 하긴 그렇게 돈을 풀어댔으니 더 떨어지면 정말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푼 돈의 양에 비해서는 그 정도 찔끔 오른 거는 너무 안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오른 거죠. 사실 그 정도 풀었으면 물가가 엄청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올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풀었는데도. 저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산업 경쟁력도 떨어졌지만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주식 비중이 일본 금융자산에서 90년대 28%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 무렵에는 거의 8%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게들이 그만큼 주식시장이 그만큼 떨어졌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소득이 안 늘어난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미래를 어둡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그렇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하고 우리가 단추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일본보다 인구 고령화가 인구 감소 추세가 더 심각하고 잠재성장률도 일본의 과거하고 비슷하고 인구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잠재성장률이 올라갈래요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본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시장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디플레가 장기침체가 시작된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도 그렇게 아직 터졌다고 파괴되나? 하여튼 그러면 그 상황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보면 일본의 그 당시 90년대 초하고 이게 상황이 비슷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정이. 주식시장은 그렇게 거품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은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다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지금 꺼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발표하는 데가 kb국민은행하고 한국부동산은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요. 한국부동산은 데이터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니라 이미 경착륙했습니다. 한국부동산 가격이? 네. 그 실질 가격이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이 2018년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오를 것인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최근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금 오른데요. 그런데 제가 집값을 결정한 여기서 보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 특히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가계대출 보면 1, 2분기 전풍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우리 가계가 가급처럼 돈 빌려고 소비도 안 하고 집도 덜 사고 있거든요. 4월에는 그래도 조금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월에는. 1분기 전체로 보면 줄었지만. 네. 4월에는 좀 늘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금매물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늘었고요. 거기서 대출도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건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경착륙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부동산이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경착륙으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산이. 일본의 그 전철로 다 갈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네. 물론 일본처럼 그렇게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아까 85년에서 90년까지 일본 집값이 3배나 올랐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올랐습니다. 우리는 한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우리 가계부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가계도 계속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2001년, 2002년 사이에 그때 우리 가계부채가 금융자산에 비해서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2002년 이후로 보면 우리가 gdp에 비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5.5배나 많은데 우리는 2.1배고 그것도 차별화가 심화됐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빚이 45%니까 우리 경제를 전망할 때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그렇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으려면 그럼 방법은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거 말고 우리 하긴 엊그제 한은 총재가 구조개혁 빨리 해야 된다. 그거 늦추면 정말 매우 심각해진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럼 지금 취해야 되는 방법이니까.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가계부채 좀 줄여가야 되고. 특히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떻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가치 격차가 너무 커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개혁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산업의 혁신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통화정책 갖고 금리 오륜다 해야 된다. 통화정책 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경쟁력 유지하고 있고 딜의 분야입니다마는. 그리고 세계가 전부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2차전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쟁력 갖추고 있고요. 일부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서서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그 주제가 일본 경제 얘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가 요즘 잠깐 좀 되살아는 기미 보이는데 박습니까? 그렇게 박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 반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완만한 디플레 탈피다. 완만한 디플레 탈피. 그리고 최소한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익 서강재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집값이. 최근에 하락률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데 축소되고 있고요. 하락 낙폭이 줄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데서 좀 오르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르고 있는 데가. 세종. 대표적으로 세종인데요. 세종이 집값이 2018년 12월이 그 이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월까지 올랐는데요. 무려가 39.4%는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보니까 22.5%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 수준보다 아직 높습니다. 아직 높지만 39.4%까지 올랐다가 22.5%까지 떨어졌다? 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정말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12.5%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한국 부동산 통계 데이터인데요. 지수입니다. 그런데 11.3%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2018년 12월보다 올 4월 가격이 약간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지수가 92.8이었고요. 올 4월 보니까 92.6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십시오. 특히 대구는 오히려 2018년 12월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지역별로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는 더 떨어졌어요? 네. 대구는 지수가 2018년 12월에 86.5였는데요. 올 4월 보니까 81.6으로 오히려 거의 3년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거래량이 확 살면서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뭔가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좀 가격이 일부 지역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됩니다만 금매물이 많이 나와서 이게 소진됐다. 집 사실 분들이 금매물이 나오니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금리도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대출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집값에 선행하는 게 주가거든요. 주가도 작년 9월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00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들이 그동안 은행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부 은행 1년 2년 만기 정계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5% 높던 금리가 최근에 3.5%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의 정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돈들이 mmf 같은 단기 부동자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일부 집으로 이동하면서 집값이 좀 반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저는 계속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일부가 만나보니까 금애물은 소진됐는데 지금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은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가격차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려는 사람이 가격을 올릴 거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낮추는데요. 이 가격 격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는 많이 떨어졌지만 경기는 지금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나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가 올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 상승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금리는 좀 떨어지지만 현재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1.6% 목표 성장 내수였습니다마는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1% 안팎.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한국은행이 또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정하지 않습니까? 금통이라고 열리는데요. 이날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번에 올해 1.6% 전망해놨는데 좀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아직도 예측까지 본격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전망해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네.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이 무렵에 초점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닥을 진짜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는 2019년 2020년처럼 빨리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급등하는 장이 확 오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우리가 집을 살려면 소득이 많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경제성장이 낮아지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임금도 많이 안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높다. 인구 거량화된다.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 상승한 게 가구 수가 꾸준히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 통계층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가구 수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 번 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적인 요인 가구 수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오르더라도 2019, 2020년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쪽의 분양시장은 꽤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중도금 대출을 해 줘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청약시장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월과 1, 4분기 보니까 전국 경쟁률이 5대 1쯤 된.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규제 안 하죠. 전매 제한 1년 그걸 규제 안 하였고요. 1주 특자 즉시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연장해 주고 이런 거 규제 안 하다 시 청약시장의 활기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기존 주택 매매가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는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가 역전세나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대차 3번 그 이후에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서 지금 2년 차 되는 물량들이 올 하반기쯤에 8월에서 10월쯤에 싹 몰리는데 그때 되면 한 3, 4억 정도 집주인들이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역전세나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역월세라는 단어도 일부에서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5억의 전세를 내줬는데 이번에 4억으로 떨어졌다면 1억을 집주인이 내줘야 되는데 그거 내줄 돈이 없으니까. 은행 이자만큼 매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한테 이자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격을 보면 좀 매매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통계 분석해 보니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이 좀 선행하고요. 인과관계도 전세가격이 올라야지 매매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전세가가 선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사실 실수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매매는 실수도 있지만 가수요도 있을 수 있는데 전세라는 건 실수요죠. 그런데 최근에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국으로 보면 2018년 2월 달에 전세가격 평균이 매매가격의 한 68%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 4월 보니까 63%로 떨어졌고요. 서울은 68%에서 58%로. 지금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집값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기 전에 전세가가 반등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전세가 반등 확인하시고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를 확인하시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지난 4월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8.1%는 하락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정도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하락률이 좀 축소되면서 집값도 마이너스 폭은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전세가. 정부가 어떤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규제 안 할 수가 있는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규제 안 하라는 게 거의 다 지금 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산하고 강남 3구 규제 안 했고 dsr 40%. 용산하고 강남 3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sr 40% 지금 이거는 조정이 안 됐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면 이런 거 규제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2월에 75438호 했었는데요. 3월에 보니까 72104호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서울이 한 1000호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대구가 미분양이 심각하거든요. 14987호에서 최근에 보니까 13200호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dsr을 완화시키는 것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심각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마지막으로 손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분양 아파트들 가격이 지금 원자재 비용이랄지 기존의 땅값 상승 때문에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게 기존 주택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다 마는 겁니까? 이게 집값을 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원자재까지 특히 철금 가격 많이 올라버리고요. 또 임금도 좀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보니까 연평균 한 8.1% 정도 분양가가 몇 년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4월 보니까 작년 4월보다 전국 평균이 9.6% 올라버렸어요. 평방미터당 한 484만 4천 원. 지금 많이 올랐고요. 서울은 지금 지역에 따라 구에 따라가 차이가 있지만 1억 넘는데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6월 이후로 세기용제가 납부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철방석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 기본 건축비랄지 분양가도 그런데 건설사들이 또 그걸 내릴까요? 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이 7만 가구가 넘는데. 그렇죠. 본인들도 이제 매출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조금 내려야 되겠지. 미분양부터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을 사려면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집을 사려면 언제가 좋습니까? 사실 주식보다도 집값 이야기가 더 두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 가구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은 4내지 5%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늘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서울 일부 지역은 아마 올 4분기가 저점일 것 같고 전국 평균은 제 모델상 내년 6월쯤이 저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경제합시다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또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실 때니까요. 늘 상황 변하니까요.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용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닥터둥 거시경제의 거장 김용익 교수의 실전 경제스쿨. 지금 꼭 알아야 할 경제 핵심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내일 한미정상회담 열립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내야 할 건 무엇인지 또 미국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율부터 좀 환율 요즘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한국은행 총기 이창용 총재도 환율을 언급하고 오늘 1,300원 33원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일단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환율이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330원 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최근에 달러가치는 하러 오고 있는데도 원화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래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는 다른 나라 원화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금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선 거의 1,2월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 났고요. 아마 4월까지는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국민연금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증권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도 적지 않았는데 금융계정을 통해서 직접 투자 그다음에 증권 투자 거기서까지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율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많이 필요했다 이거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갈 달러가 더 많았다. 경상수지로 나가는 달러가 많았죠. 또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하면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한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다음 달부터는 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25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상수지가 5월부터는 흑자 날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4월까지는 적자고. 4월까지는 적자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2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상품수지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되고요. 그동안 온자재가액이 떨어지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 투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여기다가 번원소득수지 측에서 투자소득수지는 그냥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증권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계속 흑자 나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5월부터는 경상수가 흑자 나면서 한율이 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역이 지금 수출이 잘 될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되는 가운데요.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80달러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다시.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면 얼마 전까지 60달러까지 갔었다가. 일시적으로 68달러까지 갔는데요. 지금 80달러. 이 정도 가지고는 온유 수입에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내수가 나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이?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수출도 감소하지만 작년에는 수출이 감소했는데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마 상품 수지 적자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경상 수지는 5월부터는 구조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구조적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게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막 잘 수출해서 우리 물건을 막 많이 팔아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흑자를 보는 게 아니고 수입을 적게 해서 흑자가 보는 건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축소 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수출이 작년에 올해하고 큰뻑 감소했으니까 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워낙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미국으로는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중국으로 수출이 계속 부진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중국 1분기 소비가 한 10% 증가했거든요. 그 효과가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는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국으로 수출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증가하면서 수출 감소폭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16에서 20% 사이인데요. 그 감소폭이 하반기에 가면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4분기에는 약간 증가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이 사실 중요한데 중국 수출이 하반기에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상저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한 지는 사실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타난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타 죽는다는 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보다 더 싫은 나라로 중국이라고 그렇게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조사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데 중국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조금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중국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도 지금 거의 안 오고. 명동에 지금 중국 사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효과는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데 그 아이엠프 같은 걸 전망을 보면요. 작년에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약간 축소됐어요. 미국 비중 올라와서. 그런데 앞으로 5년 보니까 미국 비중은 축소 중국 비중은 확대거든요. 그런데 중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 대중 수출 비중하고 구해보면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정도는 좀 많이 약해질 거예요. 중국에서 웬만한 중간제도 자기들이 생산하고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중간제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많이 생산하고 특히 소비자는 많이 생산 자기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6% 성장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소한 작년보다는 서서히 좀 나아질 것이다. 구름 낀 변리 정도는 우리가 좀 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원유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가 언제까지 갈지. 김 교수님은 1250원대까지 5월 지나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 네. 가봐야죠. 이게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싸지는 거잖아요.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더라도 사실 수출에도 지금 도움이 되는 것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유가격도 오르고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게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도 사실 그렇게 낙관할 수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금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자꾸 연결돼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물론 한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리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유가가 여기서 배럴당 68달러까지 떨어졌던데 WTI 기준으로 지금 한 80달러 안팎인데요. 여기서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페크가 감산하고 나서 유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원유라는 건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최대 원유 수요국인데 그게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면서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가는 80달러에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한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월부터 우리 경상수지가 제 직대로 흑자가 나면 다시 1250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해외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약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국내 수요거든요. 올해 1분기 오늘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0.3% 전분기 대비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0.5%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계 부채 그다음에 요새 자산 가격 주가도 떨어졌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계속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축되면서요. 지금 물가 상승이 작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가 6.3%였어요. 그런데 올 3월에 지금 4.2%까지 떨어졌는데요. 한은 총재는 연말 12월 가면 3%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2% 또 후반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이축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침체가 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 성장률 오늘 발표됐잖아요. 0.3% 성장이라 다행히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다른 건 다 그렇게 시원찮았는데 내수 소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침체라고 보기에는 소비가 이렇게 지금은 좋은데 그래도 침체가 그나마 한국 성장률을 살린 건데 침체가 오는 건지. 일단 이 성장률하고 성장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봐주시죠. 작년 4분기 우리 영재가 전 분기에 0.4% 성장했는데 지금 1분기에 0.3%라고 속보치라고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속보치 잠정치 발표됐는데요. 속보치라는 게 뭐냐 하면 1분기는 3월까지 1월에서 3월까지인데 3월 통계는 아직 몰라요. 1, 2월 통계를 가지고 3월 통계는 예상해서 추정해서 속보치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전문가들 평균치가 한 0.2%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0.3%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성장 내용을 보니까 소비가 0.5% 증가했어요. 소비가. 그런데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소비가 0.6% 감소했습니다. 전 분기에? 예예. 작년 4분기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규제 많이 안아대면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음식점도 많이 가고 요새 한강변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 소비가 좀 되면서 0.5% 소비가 증가하면서 0.3%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기여도라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0.3% 성장인데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0.3%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1분기 경제 성장률 0.3% 다 기여했다는 겁니다. 민간 소비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쓰고 했다 이거죠? 네. 1분기에는요. 그런데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한 1.6%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과연 1.6%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우리 가계부터가 높고 그다음에 소득이 별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 상태예요.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도 많이 올라 버리니까요. 그리고 자산효과 여기에 자산효과 나오죠. 주가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 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36조입니다. 작년 말 현재. 내부 유보한 자산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비 투자가 제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1분기에 보니까. 네. 4.0%나 감소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좀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생각이 들던데. 네. 그런데 역시 분기 데이터는 기조효과예요. 작년 4분기에는 설비 투자가 2.7%나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많이 감소한 거는 1분기에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작년 4분기에 설비 투자 같은 거 증가한 거는 감소한 거로 나오죠. 기조효과가 크다. 네. 기조효과가 크기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별로 안 좋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제가 전망에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만 나와도 괜찮은 성장인 것 같습니다. 1.6%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만 나와도 선망이다. 네. 그러면 1%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성장 능력이 2% 정도 되거든요. 잠재 성장. 잠재 성장 능력이.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밑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시장금리는 사실 먼저 떨어졌어요. 금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 하면 대표적으로 10년 국제수익률 3년 국제수익률인데 작년 10월에는 4%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3.2%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3.5%인데. 3.5%인데. 이게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4.5% 3.2%로 떨어진 거는 앞으로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채권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데이터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데이터들이. 네. 그런데 우리 이거 한국은행에서 우리 성장률 발표할 때 전기비로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비로도 발표하거든요. 작년 동기보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8%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gdp가 0.8%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2% 정도 늘어나야지 평균적으로 우리가 적정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능력보다 훨씬 밑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걸 미리서 예상하고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먼저 떨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하는 총재는 지금 물가가 목표치 2%보다 높으니까 금리 인상 기대하지 마라. 시장한테 그런 경고를 주는데요. 그런데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기준금리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보면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인간관계를 분석해 봐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올랐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도 떨어졌는데요. 저는 시장금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보면서 아마 4분기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4분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인상해야 되느냐 그 논란은 있지만 지금 시장금리가 국채 10년물이니 5년물이니 3년물이니 전부 다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간 지 한참 됐는데 한국은행이 봤을 때 시장금리가 그렇게 똑똑한데 지금 당장 내리지 다음 달에 당장 내리지 왜 4분기까지 기다려요? 지금 내리는 게 바람직하죠. 원래 제가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그 효과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항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2%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지금 3월에도 4.2%니까 가장 자기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원래는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니. 시차효과를 고려하면요. 그런데 아마 4분기 가면 물가가 3% 초반 2% 후반까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내일 정상회담 하잖아요. 가기 전에 워낙 지금 논란이 많아 갖고 내일 정상회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경제 분야에서 저희가 경제 쇼니까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가장 지금 이번에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ira라고 인플레이 감축법 이건 아마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온 게 반도체법 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회사한테 지원해 주면 정보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투자 제안해라. 여기서 많이 좀 안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지. 이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 공개는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도 이런 이런 거 우리가 요구하겠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독소조항. 독소조항 다 공개한 거 봐서는 이거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정상에서 꺼내지도 마라. 이게 시그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꺼내야죠. 그래도. 꺼내야죠. 그리고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그건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확인은 안 됐지만. 마이크론 지금 중국에서 규제하니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못 파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공급하지 마라. 채우지 마라. 이걸 미국에서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한테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SK라는 큰 물고기가 한국이라는 작은 연못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한 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수가 있느냐. 그걸 비판하면서 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나라 정부도 아닌데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강대국이니까 약소국한테 우리가 약소국은 아니지만 대득한 동맹이라면 사실 서로 호해 관계가 기본적인 조건인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이낸셜 타임즈의 오버일 수도 있어요.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거는 또 어떻게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 또 일단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그런 소식 들은 적 없다라고 말하고 삼성에서는 노코멘트라고 말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산업의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웬만한 상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IRA 같은 경우에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망치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발빠르게 행동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나 독일하고 우린 다르다. 우린 당신들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날 아니냐. 맞습니다.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치면서 좀 우리가 이런 득 좀 보자고 맺었는데 사실 농수산물이나 이런 데는 피해는 크잖아요. 이런 데 좀 득 좀 보자고 맺었는데 이런 데서 그야말로 우리를 일본하고 독일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오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우리 정부 노력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이번에도 별로 여기서는 큰 결과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지레 그냥 우리가 먼저 저런 건 안 해 줄 거야라고 말해서 하더라도 이번에 정상회담 의제로 이게 ira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의제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의 이런 여론을 좀 전달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122명 같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가서 이야기는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이 앞으로 우리한테도 미칠 전 세계에 미칠 경제의 영향이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경기 순환 측면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일단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조만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5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6%였거든요. 몇 년도에? 1985년이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5.4%까지 약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럼 미국이 낮아지고 일본도 많이 낮아졌는데 누가 올라갔느냐. 중국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겠지. 중국이 4%에서 세계 gdp 비중이 작년에 18%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4%에서 18%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미국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되죠. 그런데 어떻든 미국이 장기적으로 세계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더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IMF가 최근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28년까지 전망해놨는데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 비중은 계속 축소다. 한 24%까지 정부가 25.4인데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간중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계속 절대적으로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높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역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저점 저점 이렇게 보면 미국 2022년 4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어요. 코로나 직후였었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크게 위축되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쓰고 또 연주는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는 지금 좋습니다. 약 3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류 간다 경착류 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 보면 미국 경제가 조만간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까 우리 1분기 gdp가 증가하는 건 그래도 소비 때문이었다. 우리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경제 성장 교도가 1.9%포인트예요. 작년에 쉽게 말씀드린 소비가 증가하기 않았다면 미국 경제가 0.2%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비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소비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조금씩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월별로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이게 2월 3월에 좀 감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도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랐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덜 오르니까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예요. 그런데 지난 23년 평균 보니까 6.6%인데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3.4%였어요. 그 이후로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 거의 다 써버렸다는 거죠. 쓸 돈이 앞으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금융자산이 1년 사연 거의 10조 달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도 당장 가계가 소비를 안 줄였는데요. 그래서 3개월 6개월에 소비지출 계획을 써놨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그걸 당장 조정 못하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소비는 서서히 조정해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차효과를 보니까 1년 정도의 시차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1년. 지난해 2월에부터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3월부터 올렸죠. 3월부터인가요? 지금 4.7에서 5%까지 정말 금리가 올렸거든요. 그럼 딱 1년이네 지금.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정도예요.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연착륙 가능성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또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imf에서는 경착륙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경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은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네 하고 일자리를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 소비가 극히 위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194만 개나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립니다. 10년 동안 그 이전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갑자기 줄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고용을 줄이면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미국 경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다음에 또 무슨 연착륙도 아니고 노 랜딩이다. 그게 한 3, 4달 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경착륙 한다. 양치기 소년 얘기를 얘를 굳이 안 들더라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저 사람들 전문가들 아닌 것 같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일부 언론 보도 탓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로랜딩이라는 것은 한 아이비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데는 로랜딩 주장한 적이 없어요. 어떤 투자 은행에서 그냥 한마디 끊은 걸 침수봉돼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로랜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니까 굉장히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혹하지. 다른 데는 로랜딩을 주장한 데가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미국 언론에서는 로랜딩이나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한 아이비에서 미국 경제가 로랜딩 한다.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다른 예측기관들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은행 분석기관에서 그냥 로랜딩. 자기네 무슨 근거에서든 낼 수는 있어요. 그 분석 의견을. 그게 이제 혹하니까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니까 그거를 확 그냥 다 쓰면서 했구나. 하긴 저도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저도 몇 번 말했어요. 그래서 로랜딩 오는 거냐고. 그러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경착륙한다는 거는 물가도 잡지 못하고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경기도 침체되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착륙하면 이제 물가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점차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죠. 경제성장률은 거의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고 물가는 높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경착륙하면서 수요가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상승률도 작년 6월에 9.1%까지 갔다가 저는 5%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아마 4분기 가면 3% 초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입축되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실업률이나 경기가 확 더 많이 떨어진다. 이게 경착륙의 의미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건 아니라 이거군요. 그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이거군요. 네.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목표치 2% 가질까지는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 상승률은 3% 아마 4분기 가면 초중반까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이 그런 경착륙을 하면 이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의 경착륙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작년에 사실 우리 수출을 보면 미국으로만 좋았었어요. 그렇죠. 중국이 나쁘고 미국한테는 좋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작년에 우리 전체 수출이 6.1% 증가했었는데요. 중국으로는 4.4%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는 무려 14.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수출이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16%까지 올라갔어요. 2018년에 12%였거든요. 16%까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만약 미국 경제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진다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아마 4월 5월 통계에 보면 대미 수출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수출마저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IMF 전망에 따라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에서 미국 비중이 축소될 것이다. 25.4에서 한 24%까지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미 수출하고 IMF 전망처럼 미국에서 GDP 세계 비중하고 상관계수가 0.93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되면 우리 대미 수출 비중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늘어나고 우리 대미 수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정점으로 해서 2028년까지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면 우리 미국으로 수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도 동조화되어 있고 미국하고도 동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게 중국이 좀 나아질 것이다 했는데 대신 그럼 미국이. 미국 비중은 이제 축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중국이 그 정도로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수출을 해서 흑자를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 수출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거든요. 중국이 22.8%고 작년에 미국은 16.1%예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미국으로 수출 감소 효과를 중국에서 상세해 준다면 이거는 긍정적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미국으로 자동차 석유화제품 수출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어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률도 그나마 유지하는 거였는데 하반기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경창력에서 심하게 올 거라서 한국이 그런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든다면 줄어든다면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던 게 미국이 줄어드는데 중국이 늘어나봤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 그러면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갖다 이렇게 다시 돌이킬 만큼이요. 그렇게 큰 기대는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간소폭을 중국이 어느 정도 올해는 상세해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중국이 큰 폭으로 상세해 시켜줘야만이 그나마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간 게 아세안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아마 이 지역은 그래도 젊은 인구 구조 때문에 6 내지 7% 성장하니까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좀 감소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늘어나고 아세안 인도 쪽에서 특히 인도 쪽에서 수출이 인도에서 인도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감소분을 인도 아세안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상세는 해 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감세분을 인도와 아세안. 하긴 그 인도나 아세안이나 다 인구 수가 많고 큰 소비시장이 물론 중국에 대할 건 아니지만 큰 소비시장이니까 그쪽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경착륙이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당일 다음 달 4일인가요? 미국 기준금리 다시 발표됐잖아요. 기준금리는 일단 그럼 어떻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좀 결정을 할까요? 지금 0.25% 정도 올릴 것이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그게 올리더라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일 거다. 네. 마지막일 거.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을 낮아지고 물가 성장률을 낮아지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아마 연준도 4분기 가서는 저는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라도 0.25%포인트를 더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올리고서는 끝내. 물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무조건 올리는 게 나쁜 건 아니. 올릴 필요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겠지만 올리고 끝내자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도 이미 시장금리는 다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물가 때문에. 네. 물가 때문에. 그것도 미국 물가가 3월에가 5%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적이니까 사실 내년에는 물가 성승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경기 침체가 빠지니까. 그러면 항상 통화 정책은 좀 선제적이어야 된다. 아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면 한 1년 후에 그 인상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1년 후를 보고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은행은 당장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연준 이혼이라면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금리 동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전망을 말고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번에 동결하는 게 맞다라고 답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아세안 시장에 더 밀착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헤이든이라는 분이 우리가 탈중국하는 사이에 중국하고 아세안이 오히려 더 밀착하고 한국은 배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의견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입하던 걸 중국이 꼭 그게 한국이 미운털 박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물론 한국하고 요즘 좀 껄끄럽긴 하니까 아세안 국가들한테서 더 많이 수입을 한다. 그 중간제나 이런 부분을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아마 중간제는 그럴 텐데요. 그런데 최종 소비재는 아직 아세안 국가가 자동차 가전제품 그런 건 생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사실 중국에서 한국산 갤럭시 스마트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더라도 가전제품 고급 가전제품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 국가에 주력을 해야 되고 아세안 국가가 중국에 그리고 중국이 아세안 국가에 기댈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죠. 네. 그런데 과거보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건 사실죠. 그런데 요새 보면 과거 미국을 중국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과거 미국을 중국이 따라서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 줬지 않습니까. 주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신흥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미국 채 사주고 주식을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자금이 선순환이 되면서 미국도 좋고 아세야도 좋았는데요. 요새 미국 중국이 원자재 같은 거 수입하면서 원유 같은 거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아직도 5% 정도 안 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에서 5%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저희가 경제쇼에서도 몇 번 좀 다루긴 다뤘지만 한 두 번 다뤘지만 달러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달러 가치가 사실 요즘 그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원화라도 더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그거에 연동되는 건 거기서도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가 작년에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지금 101 안팎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 너무 많죠.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부채 한도 조정 때문에. 지금 미 공화당에서 지금 부채 한도를 안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한테 정부 지출을 많이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부채 한도 안 올려주겠다. 결국은 올려주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거죠. 미국 대부채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게 대뇌의 불균형이라는 건데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한 20% 정도. 기간의 문제죠. 저는 앞으로 2, 3년 이내 2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오르고 최근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달러 가치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원화 가치도 저는 아니 오르리라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달러 가치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안 오르고 우리 한률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달러 한율을 보면요.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위안달러 한율이에요. 위안달러. 우리 위안달러하고 원달러 한율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위안화도 그럼 계속 가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는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안달러 한율이 6.89 6.9 안팎에서 크게 변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 오르고 위안화 가치 오르고 우리 원화 한율하고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 원 가치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원 가치도 오른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부채한도 조정을 그게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죠 그게? 6월 말까지 해줘야 되죠. 6월 말까지. 그럼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부도 난다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채도 조정이 어쨌든 계속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도 아예 안 해 준다는 건 아니고 해주긴 늘려주긴 늘려주겠는데 정부 제출을.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줄여라 이거잖아요. 줄여라 그러죠.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미국 경기 침체하고 달러 가치하고 부채한도 문제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만약에 부채한도 안 올려주면요. 미국 일시적으로 미국 경제가 정부가 쓸 돈이 없으니까 더 침체에 빠져버리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거. 공무원도 월급도 못 주고 소비할 돈도 줄어들고요. 심리가 더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최악의 상황입니다마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거든요. 그때 미국 국가 부채가 높다 대외 부채가 높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입니다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피치 무디스 이런 거 신용평가에서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내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엄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2011년 8월 달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는데 그건 미국의 국채가 그야말로 믿을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새 보면 미국 국채 cds 프레이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게 1%포인트가 최근에 높아버렸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미국이? 네. 미국이 부도 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결국은 공화당 민주당 정부 협의를 해가지고 한도를 올려주긴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진통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줄어들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되죠.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된다. 정부가 돈을 안 쓰고 gdp 대비 정부 지출보다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소비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 줄이기에서는 결국 정부가 돈을 덜 써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정부가 돈을 덜 쓰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라도 돈을 써야만의 성장률을 그나마 줄이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마지막으로 주식 예를 들어서 작년에만 해도 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서학겜이라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앞으로 그럼 미국 주식은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앞서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조만간 한 3, 4개월 이내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 한 10% 정도 이상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대평가됐어요. 미국 주가가. 침체가 오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러면 주식은 다시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버리면요.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기업이 더 박살 나니까? 네. 그게 아마 2분 후반 3분기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 좀 올랐습니다마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10%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s&p 500이 지금 4100 안팎인데요. 제가 적정 수준 평가해 보니까 한 3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이상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주식은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아주 장기적으로도 미국 주식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익 소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